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밖으로 나가시기만 하면 구설이 따릅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좀 오지랖이 넓어서 대형 외교 참사를 비전했습니다 세일즈 외교에 빛이 아주 파래버렸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 방송하는 오마이티비에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외국 나가면 사고치는 사람들은 출국금지 시키면 되잖아요 아니 실장님은 출국금지를 시켜가지고 못 나가요 사고칠 리는 없겠네요 사고칠 리는 없지 다행입니까 불행입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새요 저는 안에서도 이렇게 착실한 시민이기 때문에 나가도 애국시민인데 제발 저 다녀올 테니까 망명하지 않고 출국금지 좀 풀어주세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란 정부에서 벌써 이란 주제 우리 대사를 불러가지고 아주 엄중하게 항의를 했더라고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경환 대표께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외교 참사입니다 몇 차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바이든을 날리면이다 비속호 파동은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크고 작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그런 사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과 이란이 어떤 관계입니까 1962년 또 수교를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과 이란은 굉장히 많은 교역을 했어요 서로 돈독하게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mbc 출신여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때 이란에서 대장금하고 주몽이 방송이 됐는데 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란에서 그 주몽을 잘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의 국영방송이겠지만 대장금의 시청률이 90%까지 올라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저는 이란은 못 갔습니다만은 국정원장 제임시에 중동국가들이 이스라엘까지도 우리나라 bts 아이돌 드라마 심지어 아랍에미리트 정보부장은 저한테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끝날 것 같냐 저는 안 보는 거예요 안 봤다 왜 그걸 안 보냐 그 정도로 중동의 우리 문화가 깊어져 있고 심어져 있고 이란과도 그런 관계인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이란 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결제해야 할 원유대금 약 70억 달러 그렇습니다 6조 7, 8천억 되겠죠 8조 8조 7, 8천억 되겠죠 그걸 지금 갚지 못하고 있어요 결제 방법이 없어요 결제 방법이 없으니까 미국이 제안하니까 미국이 송금을 하면 그 은행을 제재해버리니까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란과는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의료기구나 이런 문제로 혐의로 이렇게 지금도 교역을 하고 있죠 교역국가죠 적국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미국하고도 이란과도 깊숙하게 대화를 하고 있고 J.C.4라고 해서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랍에미리트도 이스라엘도 이란과 관계 개선이 돼서 민항기도 다니고 또 정부 책임자들도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가셔서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다 북한도 우리의 적이다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말씀도 거기 가셔서 하실 필요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제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마는 박지원의 식탁 내일 모레 내일 업로드 되는 그걸 녹화를 하는데 김유정 전 의원이 진행을 해요 어떻게 잘못 들었다 이란이 아니고 이런? 이런? 아니 바이든도 날리면 날리면 아니냐 이란이 아니라 이런 적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뭐라고 할 거냐 또 고소당한다 그래서 김유정 의원 빨리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발령 나겠다 이런 적 이란이 아니래요 말조심하세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가실 때는 기본적으로 좀 그 지역에 관한 공부 좀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사장이 나갈 때 또 국가기관에서도 장관이 국정원장이 나갈 때는 상대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과 대담할 면담할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다 해서 보고가 오잖아요 외교부에서 오는 것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실에서 스크린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올려요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영부인은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영부인한테는 거기에 주요한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정상회담할 때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비디오로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보내드린다고요 그래서 보고 가시는 거예요 읽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분은 기본적인 지식도 안 갖고 가신 거죠 아니 기본적인 신문만 보았어도 이런 말씀은 못하죠 제가요 아니 신문 읽나요 이란 외교부에서 우리한테 한 얘기 중에 대통령을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창피하더라고요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아무리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에요 외교에서 그렇게 무지하다고 비판하면 기분 나쁘죠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 언어 이것은 항상 검토되고 정제되어야 됩니다 제가 도스페핑 할 때도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즉흥적 얘기를 하시지 않는 겁니다 특히 외교 하실 때는 반드시 원고를 써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낭독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박한 지식과 말씀을 잘하신다는 김대중 대통령도 심지어 미국 대통령들과 전화하는 내용도 클린턴 대통령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합디다 이런 얘기를 수차했는데 나는 국가안보실에서 김성한 암호 실장이 자료를 안 올렸는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안 올렸는지 모를 일이지만 절대 그분들은 올렸어요 노광훈 댓글창에 보니까 노광훈님도 부끄럽다 우리 국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읽으셨으면 그런 말씀 안 하시죠 그래서 이란 정부가 테헤란 주제 이란 주제 우리 대사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란 정부가 걸프국과 대부분과 우호관계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엄중 항의하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의 평화와 완전을 저해한다 한국이 즉각적으로 해명하고 정정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대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대사는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관계가 델리케이트 할 때 우리 외교부 장관이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가지고 항의 표시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관이 공사를 부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란 정부에서 우리 대사를 불러서 그러한 해명을 요구하고 항의를 한 것은 당연해요 네 네 그리고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중동국가들이 다 이란과 간격개선을 해나가고 심지어 이스라엘하고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아는 것을 대통령이 모르면 안 되죠 아니 걸프 지역이 그러니까 중동지역이 크게 보면 두 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슈라파 순이파 이스라엘교회 정파 그러니까 이란과 사우디가 패권국가잖아요 그쪽에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하고도 아주 친했어요 이란하고는 미국 유럽하고 계속해서 갈등도 있었고 친해졌다 멀어졌다 그랬지만 그래도 서방국가에서는 우리가 제일 친했다는 거예요 제일 친했죠 네 교역량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120억 달러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사실은 트럼프가 이란 핵협상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거든요 그렇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속도가 느리도록 하는 협정인데 이걸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이란하고 교역하면 제재하겠다 해서 우리가 기름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은행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이제 좋았던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로 되면서 사실은 이란이 2021년도에 우리 선박을 납포했어요 그때 제가 혼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뉴스로 기억하는데 우리 외교부 차관이 최종건 최종건 차관이 갔었죠 연대정혁과 교수 기대보다 조속하게 좀 석방시켰잖아요 그렇죠 외교부도 잘했지만 국정원도 잘했습니까 그건 제가 말 못하고요 실질적인 지원은 국정원에서 하는 거죠 국정원장님께서 지원이시니까 또 그런데 이번에 또 이란 외교부에서 우리 대사 불러다가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래 중동국가들이 회교 국가라 강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페르시안 제국의 후예들 아니니까 대단한 긍지와 자존심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걸 무시했으니 엄청난 나라죠 그걸 갖다가 거기 가서 그냥 한마디로 무시해버려가지고 주적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참사가 일어났고 사고는 쳐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수습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 수습의 길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지하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성 30 30 30 30 31 31 31 32 32 33 32